Q. 원우씨와 원우의 게임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부성환의 전생연분 짝꿍 명랑 운동회 두 번째 코너 지하판 트위스터입니다! 트위스터! 트위스터! 여러분 이 게임 아시나요? 몰라요! 아시나요? 몰라요! 원우시죠? 시범을 먼저 원우씨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왼쪽 발을 초록색에 편한 대로 가면 돼요 자 그다음 또 운 좋게 레프트 푸트가 나오게 되면 오! 레프트 푸트! 공중으로 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라이트 푸트 그럼 공중 나오면 이제 날아야지 두 팀이 대결하는데 먼저 쓰러지거나 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팀이 지는 거예요 좋아요 먼저 민규우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민규우지가 상대 팀을 골라주세요 어디 팀이랑 하고 싶은 거 민규우지 석수는 툭! 여기 너무 사기꾼이고 여기 너무 유연해 쟤랑 재밌기라도 하지 재밌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석수는 툭! 그리고 민규우지 첫 번째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위치를 먼저 정해주시면 됩니다 도겸이는 채용석에 가시고요 호시 형은 빨간색에 가세요 그쪽도 동일하게 가주세요 난 과감히 카메라를 등지겠어 바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이게 다르네 이거 다 달라네 자 왼쪽 손에 초록색으로 아 지금 우지 팀 처음이다 그쪽 더 어렵게 했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두 번째 돌리겠습니다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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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밑에가 지금 지하판으로 오케이 라이프핸드 초록색 라이프핸드 초록색 야 이거 어디가 걷다 놓으면 안 되지 형이 저기다 놀아 내가 저기다 놀아 어렵죠? 여기인가요? 야 도겸아 너무 어렵게 했어 야 도겸아 자 하나가 공중으로 빠지면 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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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라이프핸드 노란색으로 자 와이프핸드 자 오른쪽 오른쪽 어디가 가 너가 옐로우 아 이제 우지팀 쪽도 어렵게 했어 중심이 편해졌어요 돌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조각상 같다 되게 아름답다 지금 되게 자 레프핸드를 초록색 아 그대로 유지죠 다른 부분으로 가면 되죠 다른 부분으로 가면 되죠 아 너무 힘들다 아 좋다 자 라이트핸드를 노란색으로 편해졌죠 조금 아 좀 편하다 아 잘못 선택했다 망했다 이게 정석이야 누구한테 호실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라이트핸드 라이트핸드 해 노란색으로 라이트핸드 라이트핸드 아 좋아요 좋아요 야 바로갑니다 요가하는 거 같아요 도겸씨 요가해 나 도겸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 잠깐 바꿔 자 레프트핸드 노란색으로 레프트핸드 약간 도겸이 편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편해졌어요 민규 화이팅 저기요 어 좋아 어 저기요 어 좋아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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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순톡이 승리했습니다 자 사실 도겸씨가 추고 있는 자세 한번 봐보세요 이거 뭐 진기 명기 아닌가요?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게임의 정석적인 트위스터 자세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팀 석순톡 승리 아아 네 사실 지금 이 게임이 꽤 어려워 두 번째 팀은 지금 세 팀이 남아있죠? 네 한 팀은 부전승으로 갈 거예요 네 마이아이 팀이 마이아이 팀이 부전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뻥한 팀이 JHHJ 그리고 옛날 도시락 팀이 아 좋습니다 자 각 팀의 위치를 서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하연 씨 저희는 초록색 노란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란색 노란색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돌리도록 합니다 디에잇 하나 둘 셋 오른발 초록색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른손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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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슈아 형 일단 시작부터 꼬였는데 약간 야 좋죠 야 기모 뭐 기모에 하나요? 포 있잖아요 진짜 좋은데요 팔 움직여야 돼 발 아 소리다 자 왼손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왼손 노란색 바꿉니다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잘하셨습니다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 자 다들 뇌가 과학이나 실컵이지 자 넥스트 정한 씨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른손 초록색 초록색 야 버논이 버논이 정말 쉬워요 야 디노 야 디노 이거 만약 팔이 엉덩이에서 나온다면 저기로 높이 첨파할 거 같은데 다리 형 자 지금 다 괜찮으신 상태죠 돌립니다 오른손 공중 오른손 공중 아 너무 쉽게 나오는데 근데 바로 오른발 빨간색 어이쿠 오른발에 빨간색 어 이쪽으로 괜찮아요 살짝 이쪽으로 오는 게 낫지 않아? 너가 이번에 야 야 자 이번에 버논이가 엉덩이에서 손이 나온 것 같네요 준비 시작 오른손 노란색 오른손 노란색 너 어따가 내가 여기에 다닐 야 버논이야 좋아 야 버논이 잘하세요 왼손 파란색 왼손 파란색 왼손을 파란색 왼손 파란색 응 와 지금 굉장히 다 잘하고 있어요 와 조슈아 이제 하체 힘들겠다 자 넥스트 하체 좀 힘들지 근데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왼발을 초록색 너 가봐 좋아 우와 아 비보이 야 비보이 슬슬 하체가 저렴고 원래 약간 왼발은 이쪽발인가? 아 이쪽발 다들 괜찮으신가요? 네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와 정한이 형 와 비보이 야 디노 비보이 여러분 디노 봐주세요 디노 저기요 야 빨리 놀려 제가 지금 개구리가 있어요 아 저 멋있게 하고 싶은데 2020년도는 자 오른발 파란색 오른발 파란색 오른발 파란색 아유 잘했다 다시 나갔다 다시 자 갑니다 오른발 공중 오른발 공중 맞아 우와 아 우와 아 조슈아 방금 조슈아 조슈아 3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레스트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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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디노 죽는다 야 자 오른손 초록색 오 빨리 돌려 자 디노 탈락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탈락이다 이거 이 HHJ 커플이 승리했습니다 자 결승전 전에 네 부전승으로 올라온 팀 이긴 팀 둘 팀 중에서 또 부전승을 또 정할까요 엉덩이 밀치기 게임으로 결승전에 올릴 팀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엉덩이는 도겸입니다 제가 엉덩이입니다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시작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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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파? 안 아파? 안 아파? 안 아파? 안 아파? 도겸이 부전승해 네 도겸 팀 부전승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준결승전 마이아이 JHH 우리 어디에 있을까 우리 어디에 있을까 너희부터 말해줘 형 하는 행동 따라서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 이번 판은 그냥 프리로 설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이나 발을 한 번이라도 떼거나 무릎이 한 번이라도 찍히면 바로 탈락을 시킬게요 여기 진짜 진지하게 심사 볼게요 저희가 자 돌리겠습니다 너무 냉정해요 원래 이 세 개가 냉정한 거예요 자 왼손 파란색 왼손? 자 돌릴게요 왼발 아니 왼발 초록색 왼발이 이쪽 발 자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정한이 형도 약간 불편해 초록색 안 나오면 돼 자 왼발을 공중으로 띄울게요 왼발이 여기잖아 와 너무 힘들다 야야야야 와 슈아 형 와 정한이 형 대박 잠깐만요 조금만 궁금 좀 할게요 아 빨리 멋진 경기 보여주시네요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자 그대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야 오른발 빨간색 정한이 힘든데 정한이 형 한 번을 가야 돼요 한 번 한 번을 가셔야 돼요 진짜 인정 자 그다음 그다음 오른발 빨간색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명경기 보여줍니다 자 오른발 또 팀 야 슈아 형은 공중부에 가면 돼요 안 돼지 진짜 어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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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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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먼저 실패하지 않았나요? 어? 여기 먼저 실패하지 않았나요? 정한이 형도 안 했자 안 했어 하나 둘 셋 됐어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두 분 다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엉덩이를 치기로 어? 지금까지 이거 왜 한 거죠? 이게 메인 게임이에요 자 이긴 사람이 결승전처럼 준비 시작 원, 투, 피, 에너, 뽀 좋아 뽀 좋아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? 진짜 그치? 먼저 한 발이 살짝 빠졌려면 빠진다 야 잘 빠진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가죠 바로 아니요 되게 욕심내시네요 그럼 JHJ JHJ팀과 석순톡 석순톡 결승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빨간색 초록색 하세요 어 딱 서 있네요 네 그럼 우리는 빨간색 빨간색 하세요 오 딱 서 있네요 오 자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오른손 초록색 이기자 호시야 이기자 자 왼손 공중에 띄어져 있죠 왼손 공중에 띄어져 있죠 네 좋아요 자 오른발 노란색으로 할게요 오른발 노란색으로 할게요 오른발 오른발은 이쪽이니까 오른발 자 오른손 빨간색 오른손 빨간색으로 아 오른손 빨간색입니다 여기 자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이야 도겸이 힘들겠는데요 날아도 자세요 오케이 자 왼발 빨간색으로 할게요 왼발 빨간색으로 한 칸씩 띄어 한 칸씩 오케이 좋아요 오 도겸 자 왼발 파란색으로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왜 계속 손가락으로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오른발 초록색 도겸이 손가락 이거 인서트 찍어주고 싶다 자 바로 들을게요 자 오른발 공중에 띄울게요 오른발 공중에 띄울게요 시작이죠 자 정한이 형 힘들죠 왼손은 공중에 떠있어야 되죠 정한이 형 힘들겠다 정한이 형 같이 개구리 같은 자세 정한이 형 이거 진짜 쥐 나기 딱 좋은 자세 빨리 해 자 오른손 공중에 띄울게요 오른손도 공중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오른손 공중 네 정한이 형 정한이 형 갑니다 빨리해 빨리 가자 가자 아 도겸 씨 자러 갔어요 네 인정이다 진짜 인정이다 진짜 저기 여기는 어땠어요? 제대로 했어요?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JHHJ 지압판 트위스터 우승 아쉽다 부럽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와 허벅지 안 탔어요?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김빠지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부승완의 카스테라 오랜만이네요 부승완의 카스테라 아 죄송합니다 알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부승완의 전생연분 신터볼일 신할의 월요일 불타는 이밤 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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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되게 달릴 뻔하네 네 주저하지 말라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시네요 아 미안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 근데 미안해요 이쯤 되면 웨어실테라 우리도 우리도 진짜 멈춰라 정신이 없어 다시 해볼게요 괜찮아요 해보십니까 해볼래요 신터볼일 신자는 월요일 불타는 이밤 여호 자 전생연분의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최종 짝꿍 결정전 바로 내 짝을 뺏어라 오 내 짝 빼 내 짝 빼 내 짝 빼 뺏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지 않으세요? 그렇죠 그럼 뺏기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원우 씨한테는 이제 커플을 잃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꿍 먼저 JHHJ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아 근데 둘이 케밍은 워낙 좋아서 게임을 하면서 쟤네 저기 저 멤버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하 오 그럼 JHH는 최종 짝꿍으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고 아 영원한 사람 불러줄 줄 알았는데 불러줄 줄 알았는데 오늘 서로 게임하면서 맘에 안 들고 그런 거 있었나요 혹시? 아까 림보 게임할 때 좀 많이 싸우시고 이러셨는데 언제? 언제? 아 그런 적이 없어봐요 제가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왜 안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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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 타이밍 주셨어 오케이 마음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원우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원우를 외쳐서 원우씨가 앞으로 나와주셔야 돼요 원우씨 여기 나와주시고 원우씨 디스의 마음을 issy 받아들이실 련지요? 원우씨 원우씨 네 받겠습니다 우와 그러면 커플이 스루 탄생 네 이렇게 해서 커플로 해서 준 씨는 뺏겼습니다 준이가 conspir장 아니 아니요 단 시작 아쉽게 한 번 하면 안 돼요, 준씨가? 왜요? 난 오픈마인, 난 항상 열려있니? 나도 마음이 있어. 자, 준씨는 아쉽게도 제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아니 근데 진짜 준 형 같은 경우는 같이 있을 땐 되게 팀복같은 지금 보니까 슈퍼 가는 복전을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도 뭐 다른 거 같아요. 선화장사! 그쪽은 슈퍼에 있을 거 같아요. 얘가 슈퍼에 가서 널 사는 거죠. 그렇죠. 자, 다음은 어몬! 디노! 나와주세요. 디노 옷 색깔이 나랑 비슷한데? 마음을 확고하게 좀 정하셨나요? 오늘 게임하면서 맘에 들었던 사람이 있다거나 정말 어렵긴 했어요. 왜냐면은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도 했고 맨날, 맨날 저 통일하고 왜 갑자기 진지하게 맨날 저 통일하고 저거 다 방송 중이야. 정말 어렵긴 했어요. 살짝, 버논이 형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멤버였지만 다른 멤버들도 살짝 헷갈렸기 때문에 그쵸, 그쵸, 한 번 보겠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! 버논! 버논! 네! 레츠고! 그냥 다른 사람 마음에 있긴 한데 그냥 언그럽게 대시하기 귀찮아서 대시하기 쉬운 사람은 아니, 절대 아니고요. 아니에요. 석순톡 놔주세요. 오늘 서로에게 좀 서운했거나 그런 거 있나요? 서운했던 건 없어요. 저는 그냥 감동이었어요. 석순톡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서로 손을 놔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세요. 하나 둘 셋! 민규! 정안! 너 다 뽑는다며! 너 아까 석수도 나쁘잖아! 너 처음부터 나쁘잖아! 너 처음부터 나쁘잖아! 너 처음부터 나쁘잖아! 석수도 이제까지 5년 동안 만드시면 같이 활동이 정말 비즈니스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시면 됩니다. 정안! 네, 정안! 민규! 자, 먼저 조겸 씨가 정안 씨에게 대시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그냥 정안이 형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. 룸메이트도 항상 이렇게 했고 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정안 씨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저는! 조슈아! 자, 호시 씨! 네! 민규 씨에게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. 어! 노래 한 소절? 노래!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였 너 내 귀엔 너밖에 안 보였 너 너 없이 본 사람이 그랬어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? 아, 저 노래방 문 닫았어요. 그냥 먹태 주고 빨리 보내! 먹태! 네, 아! 뭐 너뿐이야 불러드리면서 청혼을 했는데 청혼, 청혼이요? 청혼이요? 청혼인가요, 이게? 룸도 랩둘 배시를 해 받아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. 아! 이러면 어떻게 되네요? 둘이 커플이 되는 거예요? 어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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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톡! 순톡! 에바리톡! 캐릭톡! 베이비톡톡! 내게도 끌을 잊어 영어로는 사랑 사랑해! 사랑해! 자! 우지민규! 두 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했지? 하나, 둘, 셋! 민규! 우리가 신나겠어!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기분이 좀 아주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민규에게 개그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여기서 대시를 혼자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. 일단 민규 씨의 대시라고 그렇죠. 그러면 민규 씨는 알아야 될 게 저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. 대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버논이 형 눈에 안 보여요. 뭐 사탕 발린 말로 뭐 이렇게 저 눈빛이 너무 새침, 새침 떼기 눈빛으로 기대하고 있어요. 너무 설레한다 저. 뮤직 주세요. 뮤직 스타트! 우지 씨! 지금! 우지 씨 표정이...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죠? 어떻게 보셨어요? 고잉이, 나이 제한이 있나요? 연령 제한 없나요? 만약에 디노 씨가 같이 쳐주신다면 이루어지는 거고요. 안 추면 혼자 추는 거고요. 혼자 추는 거고요. 디노 씨가 과연 어떤 센터로 할지 너무 기대합니다. 둘! 셋! 어? 어? 디노야! 하나 주나요?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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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아 이렇게 해서 민규 씨의 웃기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고생했어. 그래도 남은 게임이 또 있나요? 남은 게임이 조금 있어요. 너무 좋네요. 네 그렇죠. 저도 설레요. 바로 너나의 명장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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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을 패러디하는 코너인데요. 얼마나 또 웃음을 주냐. 얼마나 생동원에게 표현을 하느냐.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? 네 아주 지금 명연기를 펼쳐주시려는지 지금 벌써부터 대본 숙지를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미안하다 사랑한다. 그리고 곡성. 야인시대. 그리고 파리의 연인까지 이렇게 다 하나씩 골라주셨는데 네. 아육배우 출신인 준 씨가 시범을 보이나요? 아니 시범 아니에요. 직접 심사를 어떤 포인트를 보실 건가요? 기준이네. 제가 일단 대충적인 일반 연기들 다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. 디테일하게 그리고 가짜 이렇게 약간 신선하는 그런 연기 있는지 없는지 어 좀 기다리고 있어. 프레시야. 원래 있던 대본을 어떻게 또 신선하게 약간 자기 스타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. 먼저 첫 번째 연기를 펼쳐주실 분들입니다. 버논 디노 옛날 주시락 진께서 야 부담이 돼요. 임수영 선배님이 버논이 형이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소진석 선배님인데 살짝 오늘만 특별히 차민혁 선배님을 레디 액션 차 세워줘요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입어놨래 빨리 차 세워달란 말이에요. 밥 먹을래 나랑 손톱 깎을래 아 차 문 열고 뛰어내린다.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멋진 연기였습니다. 마지막에 그 혹시 그 네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와 준씨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? 어 일단 니노 마지막 그거 죽을래 포인트 굉장히 셌어요. 아 세웠습니다. 자 다음 팀 준씨 누구 보고 싶나요? 일단 디엔씨랑 원우씨 연기 굉장히 보고 싶어요. 오케이 두 분이 준비하신 드라마는 야인시대입니다. 네 오 명호 명호가 이제 김두환 와 서두환 레디 액션 1달러 너무 적소 4달러 합시다 4달러? 4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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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? 1.5달러라 합시다 4달러 2달러 4달러 2.5달러 2.5달러 4달러 4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 3달러 이봐 김두환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인상 이 형 왜 이렇게 진지해? 저 형 왜 이렇게 진지하게 오디션 가? 깔아주는 거지 공성을 깔아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치겠구만 좋아 4달러 땡큐 아 서명호가 4달러 서명호가 4달러 4달러만 한 게 없는 거 잘하네 안 웃으면 나도 잘할 수 맹정은 지금 다 웃음이 왔지만 좀 주심한 웃지 않으셨어요 나는 명호씨 굉장히 의외였어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우리 어 일어나셨는데 호시도격 아 예 저희 팀은 곡성입니다 곡성을 곡성 연기하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효진이의 그 화내는 제가 효진이에요 도진이 도진이 과연 곡성 연기 소화를 할 수 있을 점 수치가 레디 액션 여효진 똑바로 앉아 아버지 경찰이여 거짓말하면 다 알아 근데 그 사람 만난 적 있지? 안 해봐 무엇을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말해보라고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한디 중요한 문제인게 무엇이 중요한디 너 진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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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무엇이 몰시 최고 아닌가요? 갑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 다운다. 효진이에서 할머니로 최고입니다. 와 주진 씨 어떻게 보셨어요? 아 이게 할 말 없다. 할 말이 없어. 너무 좋아. 할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게 시청자들을 압도한 그런 연기를 하고 볼 수 있네요. 할 말 없다. 진짜 잘한다. 나 잘했어? 성질 잘 낸다. 연락 주세요. 그래도 웃지 못하는 사인이 있다고. 목이 타죠.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. 부담이 돼. 이게 웃겼어. 나부터 팀 굉장히 기대되죠. 한조는 연기 학원 다른 팀. 그렇죠. 연기 학원. 원래 입시를 연기 학원으로 준비하고. 아니요. 맞습니다. 거짓말하지 마십시오. 너무 기대가 돼요. 에이틴으로도 엘드라마 데뷔하시고. 아 맞아요. 저 태국에서 데뷔하시네요. 태국 배우. 태국 배우. 태국 배우. 저 아무 관련이 없죠. 먼저 하고 싶은 팀 있나요?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뭐 그럼 한번 나오세요. 아 알겠습니다. 아 부담스러워. 갈게요. 시작. 차 세워져요.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. 차 세워져요 빨리.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. 저 감자탕 먹었어요. 밥 먹을래 나랑 집에 갈래. 시작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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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미치고. 앉아 앉아. 어이가 미치고 고장 났어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어이가 미치고 고장 났어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안 보글랜 거 같은데? 안 보글랜 거 같은데? 조슈아 형은 지금 스턴트맨 연기를... 여름이었어요 진짜. 스턴트맨 연기하셨어요. 빨리 들어가게끔 연기를 해달라. 주윤지 씨 또 할 말이 없어졌나요? 약간 감동리도 감당할 수 없는... 감동이었다. 감당할 수 없는 연기였어. 감동할 수 없는. 자 그럼 마지막 민규, 우지. 민규, 우지! 태국에서 대히트를 쳤던... 나 진지하게 할게. 레디! 진지하게. 액션! 뭐야? 너 도대체 뭐야? 왜 이러고 있는 건데? 너 바보야? 왜 말을 못해? 그 자식이 그러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! 제가 말을 아직은 못한 거고 먼저 말을 계속 하시니까... 왜 말을 못해? 너 입 없어? 말은 입도 있고... 소리 못 찔러? 지르면 지르는데... 손 치우란 얘기는 못해? 치울 수는 있죠. 근데 그 사람 김인규 씨 친구잖아요. 친구는 무슨 친구? 나 그런 친구 없어. 저는 김인규 씨 생각해서 참은 건데... 참아서 내가 참아. 누가 너더러 참을 해?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? 참을 이유가 뭐냐면 일단 화를 내면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... 그 남자가 내 사람이다!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! 왜 말을 못하냐고!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저보다 부담감을..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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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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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입니다. 대부분 각색 능력까지 갖췄네요. 아무튼 모든 우리 커플의 연기를 봤습니다. 이거 흑역사다 얘들아. 귀여웠어요 되게 굉장히 귀여웠고 조 씨가 이제 골라주셔야 돼요. 베스트 커플 연기상. 조 씨 하신가요? 했습니다. 네.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커플상. 커플 연기상. 베스트 커플 연기상. 떨려. 혹시 기대하고 있어. 민규랑 오지 괜찮은지 않았지만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우리 막 조슈아에 막 떨어져서 차 굽는 연기 막. 옷이 중요하냐고. 네. 굳이 느그. 멋있다 이렇게. 멋이 중요하잖아. 진짜 이 컨텐츠 하나에 이렇게 목숨 거는 멤버들이 있고 감사합니다. 수상소감 수상소감. 네 수상소감. 기쁘네요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 이렇게 명장면까지 해보셨고요. 무승간에 전생연분. 마지막 투표만을 남이 왜 두고 있습니다. 어떠세요? 게임 이긴 건 진짜 상관이 없는 건가요? 즐겁게 그냥 즐긴 거지. 결과가 나왔나요? 네 지금 제 손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혹시 그 상품인가요? 상품이라면 축하 목걸이죠. 원래 이렇게 드리는 게 아 진짜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별 게 없네. 정말 별거 없고 목숨 가지 말아요. 그렇게 너무 드렸는데도 자기널로 열심히 했어요. 원래 게임이 걸리네요. 맞아요! 이러면서 게임이 걸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열심히 했어요. 너무 좋아요. 잘 부탁한다고만 얘기했는데도 멤버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오늘 누가 1등을 하든 간에 우리 모두가 MVP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주셔서 나온 결과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수관의 전생 여러분! 1회 전생 짝꿍! 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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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도시락! 우와! 총 4표를 받아서 우리 둘이 옛날 도시락 뽑았어. 우리 둘이 옛날 도시락 뽑아! 이게 표 나누려잖아요. 한 명 대인? 1팀 못 당해나서 나눠서 여쩌로 모이셨어요. 뭔가 아닐 것 같은 애한테 지금 사실 유력한 1위 후보였던 민규우지와 그리고 JHHJ팀이 서로 경제를 나눠보니 승유부리감사로 옛날 도시락이 승유부리감사로 옛날 도시락이 갑자기 나왔어. 아니 저희 오늘 되게 존재가 없었거든요. 근데 되게 없었어요. 나는 이 옛날 도시락팀이 너무 좋아. 기분이 어떤가요?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춤이 절로 나요 지금.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멤버 형들이 뽑아주신 거라니까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잉세븐트 촬영에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8시 반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촬영해주신 우리 멤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제 1회 부승관의 전생연분 언제 또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넌픽션 시츄웨이션 케미 브르르르르 라이어티 부승관의 전생연분 신토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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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는! 불타는! 12시 반샵 나의 전생연분 신토부리! 저 때 9시 반샵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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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1시 반샵 올라올라 감사합니다. ình